부산국대영화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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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올해는 영화의 전당시대의 정말 본격적이고 그 다음에 4,5년도에 있을 클러스트의 완성이 되는 것과의 전맥을 어떻게 하느냐는 저태가 될 것 같고요 아시아영화 문화 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영화의 전당이라는 상징을 갖고 한번 시작해보자는 게 올해 아마 모든 프로그래밍에 배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